대한민국 연예계를 주름잡는 남자 스타들! 노래 되지, 춤 되지! 심지어 연기까지 된다 할지라도 여심을 흔드는 최강 스킬은 뭐니뭐니 해도! 신이 내린 미친 미모란 사실! 그래서 준비했다! 여자보다 예쁜 남자 스타 베스트 8! 그 첫 번째 스타는?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원조 꽃보다 남자 김현종! 걸어다니는 조강미남! 여자 스타들을 올킬시키는 절세 미모! 남자 아이돌 스타 중 최초 여성 화장품 광고 모델까지!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이다! 눈매가 아름답고 얼굴형이 좋음으로써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무 완벽한 거야? 7위를 차지한 스타 유키스의 동호! 여장 남자 아이돌 신비롱을 일으킨 주인공! 도대체 여자야 남자야? 여자아이? 여중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앞에 얼굴을 마주하면 여자들도 놀랄 수밖에! 그야말로 정신폭리! 멘탈 붕괴! 동호 씨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의 길이에서도 1대1대1로 3등분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얼굴의 폭에서도 5등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균형이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아 진짜 누나 너무 예뻐! 누나보다 네가 더 예뻐! 6위는 꽃보다 아름다운 미술의 주인공 송총기! 대학 시절 이미 얼짱에 등극한 그가 진짜 성균관에 입문하여 주체할 수 없는 미모를 발휘해 주시니 얼굴형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특출나고요. 또 피부가 뭐 어느 아이돌 스타보다도 보통 여자 스타들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어린 피부 평생 유지하고 싶죠? 야옹이 손으로 히킥! 후우!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동안 피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응? 5위는 레이디 히히! 파격적인 변신의 최강자! 슈퍼주니어 김희철! 빛나는 여신 자체를 뽐내다 못해 여장까지 즐기는 예쁜 남자! 약간 좀 인형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묶어도 길었을 테니까 본인도 인정했다 어떤 여장 합성과도 어울리는 인형같은 외모로 여성들의 길을 팍팍 꺾어놓는 김희철 자 그럼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스타는 2PM의 니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이돌계의 영원한 베이비 페이스 포토그래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극찬하는 피부 종결자 니콘! 동안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어요 어린애 같은 외모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매가 눈꼬리가 길어서 눈이 서글서글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도 울고 갈 니콘의 피부 관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토마토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먹고 팩 같은 거 해주고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샌블러 같은 거 발라주고 압류 압류, 베이비 페이스 아무나 되나요? 예쁜 남자 스타 3위는 한가인? 아니죠! 바로 제아의 김동준! 한가인과 싱크로율 100% 데뷔 후 한가인 동생이란 오해 기사까지 떠올랐었죠 한가인 씨하고 다른 점이라면 찾기가 어렵겠지만 뭐 코 옆에 점 하나 정도가 아닐까요? 점 하나뿐? 노! 한가인 같은 꽃미모에서 연상할 수 없는 반전 문매까지 아휴 심하게 완벽하다 정말 당신은 부족한 게 뭐예요? 충전보다 아름다운 미모의 왕 김수현이 이번 주 연인 차트킹 2위 드라마 해풍달로 인기 고공행진 입꼬리 살짝 보조개 쏘옥! 꽃미소의 황태자로 등극한 그가 학창시절 여장사진으로도 연일 화제 얼굴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다른 연인보다 작습니다 얼굴이 목의 끝에 얼굴이 살짝 달려있는 듯한 내가 옷구름 한 번 풀지 마마 자중하시옵소서 대한민국 여성들 다 쓰러집니다요 김수현과 김동준의 꽃미모를 누른 여자보다 예쁜 남자 스타 그 대망의 1위는? 바로 블링블링 샤이니의 태민! 누나 너무 예뻐 노노 누나보다 예뻐 거울 앞에 선 대한민국 누나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초절정 미모 더불어 여자 뺨치는 극세사다리의 1인정 미소녀같은 태민! 예쁜 남자 스타 확실한 1위! 인정입니다! 눈 같은 경우는 태민군 같은 눈이 좀 더 가장 여성스러운 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씨 같은 경우 깎아놓은 조각같은 코를 사실은 갖고 있죠 입술은 유키스의 동호군의 입술이 얼굴형에서는 송중희씨가 아주 부드럽고 꽃돌이들의 예쁜 부위만 모아 모아서 어라 어떤가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얼굴 하나하나 구성보다도 조화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연인 차트킹으로 알아본 요리보고 조리봐도 여자보다 예쁜 남자 스타들 꽃미모 서열 정리 완벽 성공! 어우 이쁘긴하다